와, 면을 직접 하는 거예요? 친구가 면 먹고 싶던데 면을 밀면 어떤 기분일까? 여기도 본 거는 있어요, 너에게 그리고 누가 면을 뽑아서 또 곡실을 꾸여줍니까? 엄청난 생성이지 이거 처음 봐, 이거 사랑했네 기계다야 오케이, 오케이 형 근데 진짜 처음 해보는 거 맞아요, 칼국수? 형 진짜 이거 칼국수 처음 해봐 진짜 신기하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기계인데요, 거의? 진짜? 나 처음 봐, 약간 이거 수타면 집 가야 돼, 이거 아, 대단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나도 진짜 처음 해봤는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형, 이 정도 요리에 솜씨면은 음식점 하면서 해줄 거 같은데? 대박이다, 진짜 진짜 손갈국수다 나도 이거 진짜 삶아서 네, 손갈국수 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보여지는 앞에서 곡수 하는구나 애들이 뭔가 싶겠다, 진짜 육수도 뭐, 동전 육수 같은 거 쓸 수도 있는데 다 뽑아냅니다 양념팽, 또 양념팽, 진짜 커 진짜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갑자기 저렇게 다섯 명 오면 에이, 대충 먹어라 하고 할 텐데 할 거 다 하네 표정 봐요 동경하는 표정이야 자, 그리고 뭐가 들어왔냐 오, 김치 김치 칼국수 김치 칼국수 김치 칼국수 김치 칼국수 김치 칼국수 오, 색깔 좋다 능떼 중으로 그냥 참치 참치 마치 피지얼인데 그렇지, 이거 넣어야 되는데 아오 한 번 더 음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굿네스, 케빈 오 마이 굿네스, 케빈 김치가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느낌이 바뀌어 우와 우와, 냄새 이런 냄새, 우리 숙소에서 나와 뭐 맡을까? 아, 뭐 맡을까? 아, 뭐 맡을까? 오, 막 침 돌아요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뭔데 그리고 뭘 넣느냐면요 집에 어묵이 있어요 우와 어묵 들어가야죠 김치 칼국수에 어묵 들어가야죠 아, 이 집 맛집이네 오 마이 굿네스 김치 칼국수에 들어가는 어묵은 솔직히 꼬치 들어가야 돼요 저 꼬치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꼬치에서 나오는 또 육수가 있어요 자, 이제 갑니다 갑니다 그렇지, 아, 송칼국수 송칼국수 아, 진짜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저건 팔아야 되겠는데요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이야, 비주얼 난리 났다 처음 만드는 거 맞아, 이거 처음 만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다 찍어 다 찍어 다 찍어 자, SNS 올려야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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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한가 봐요 오, 면이 오, 면이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게 먹는다 너무 잘했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잘했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이 식감도 되게 지금 완벽해요 이은 오, 맛있겠다 이 면이 약간 다르다, 진짜 이 손맛이 달라 찬원이 형의 손길이 약간 느껴지는 맛이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야, 이거 장사해도 되겠는데? 하하하하 칼국수집 하나 열어라 아, 송칼국수 어, 송칼국수 찬원이네, 송칼국수 아, 찬원이가 지금 이렇게 안 떴으면 우리 매장에 스카우트 해가네 하하하하 어우, 먹는 소리가 막 진짜 맛있는 소리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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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진짜 맛있으니까 또 대화 안 하잖아 말을 하면 남들한테 다 뺏겨 하하하하 한 마디드라고 한 입 더 먹어야 돼 이야, 완판 됐네요 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칼국수를 먹었으니까 어, 또 있어요? 아, 예스 너무 좋다 이그세트 리 오, 죽 죽죽죽 죽죽죽 죽이지, 죽이죠 아, 오늘 진짜 풀코스네 칼국수 칼국수 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우 오우 어, 어떡해 오, 김까지 오, 깜짝이야 계란이 빠져요, 석파지. 계란이 빠져요. 야, 계란까지. 아, 난리 났네. 죽이 죽이죠. 죽이죠. 아니, 여기는 뭐 코스로 나오네. 오마카세가 아닙니다. 천흥카세. 천흥카세. 자,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 이제 3차. 자, 도로 가세요. 야, 무슨 건 맛있지? 이 계란이 들어가니까 뭐랄까. 고소해지지. 잘 먹네요. 저는 계속 힘이 돌아요. 6명인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지금 느낌은 오, 우리 천흥분들 더보이즈 멤버야. 오, 지금 숙소 생활하는 것 같아. 숙소 생활. 보이지긴 하죠, 지금. 오, 숙소 생활하는 것 같아. 음... 대표적으로 다 먹었네.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되는 줄 우르말먹고. 오, 와. 야, 냄비 뚫리겠다. 아, 싫었다. 아.